내년 경영을 준비하기 위한 은행권의 연말 인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은행이 스타트를 끊었고 농협은행도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큽니다. 부행장급 고위직에서 새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고 연령대도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40대 부행장도 등장했는데 앞으로 있을 다른 은행들, 또 은행권 금융지주 계열사 인사에도 파격이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경제금융부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은행권의 경영 인사가 만만치 않게 굉장히 큰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은행들이 영업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펼쳐지게 되면서 쇄신 인사를 통해서 뭔가를 달성해보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일단 올해는 지금까지는 3분기까지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순항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고요. 당장 경기 침체와 어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또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전체 은행권에서 순이익, 연간 순이익이 올해보다 한 2조 원 정도 감소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은행들은 이런 리스크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사업을 다각화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디지털로 전환하고 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현안들을 안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외부 인재를 좀 영입을 해야 되고 또 조직 문화도 혁신을 해야 되는, 젊은피도 수혈해야 되는 이런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임원 인사에 나선 은행들에서 이런 변화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가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 부행장 10명 중에 7명을 갈았습니다. 농협금융지주가 지금 인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죠? 일단 인사 시기는 제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 폭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행장의 70%가 교체되면서 변화의 폭이 상당했고요.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의 상단에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흐름을 보면 전임 김용환 회장 시절에 빅베스라고 불리는 이른바 부실채권을 한 번에 털어내는 대규모 충당금 적립을 단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미 미래의 어떤 위험성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광수 회장, 신임 김광수 회장 체제로 들어와서는 이제야 비로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신성장에 대응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환 회장 체제 하에서는 일단 과거에 있었던 부실을 떨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이제 그 부실은 많이 떨어냈으니까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김광수 회장 체제로 들어가서면서 그들의 뭔가 변신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어떤 혁신, 또 젊은 피 수혈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사안인데 농협은행 측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전문성, 성과 중심, 또 현안 해결형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40대 부행장의 등장인데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서윤성 농협은행 부행장이 주인공인데 70년생으로 사법연수원 38기입니다. 38기면 법조계에서도 경력 한 10년 미만의 어떤 젊은 피에 속하는데 은행권에서는, 보수적인 은행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고요. 농협은행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초고속으로 승진했습니다. 물론 준법감신이라는 약간의 특수한 부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부행장의 70년생 출신의 40대 부행장이 선임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파격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농협은행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협은행이 지난해에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 세탁 시스템이 미흡하다면서 뉴욕 지점에 1,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젊은 피를 전진배치한 그런 인사라는 설명입니다. 준법이라는 커리어를 가진 부행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준법 출신의 40대 부행장을 또 임명했다는 것은 거기서 또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성장 동력을 찾고 싶다는 그런 취지도 있겠네요. 일단 의지가 엿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은행권의 이번 연말 임원 인사 트렌드를 보면 61, 2년, 3년 정도의 60년대생 초반 출신의 임원들을 전진배치하고 이거를 세대교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려 70년생 출신이 부행장에 임명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준법 감시인으로만 타행들과 비교를 해봐도 타행에서는 역시 60년대생 초반 출신의 임원들이 부행장급 또는 전무 상무들이 준법 감시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과 농협은행 간에는 거의 한 1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 서부행장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과도 각별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말에 농협은행에 들어왔는데 곧바로 이듬해 초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범농협적으로 출범한 농업인 법률과 세무자문봉사단을 김병원 회장이 출범시켰는데 이 봉사단장의 서윤성 부행장을 김병원 회장이 직접 선임을 해서 임명장을 주고 위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런 파격적인 행보가 있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인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은행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은행이 농협은행보다 앞서서 지난달 11월 말에 가장 먼저 은행권에서 임원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보통 12월 중순에 우리은행이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년 1월 지주 전환을 앞두고 조직 안정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기습 인사를 단행을 했고요. 내용을 보면 부행장 9명 가운데 7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금까지는 상업은행과 과거 한일은행 간의 어떤 파벌 싸움 또 아무래도 정치권 정부의 지분이 많다 보니까 서로 정치권에 줄을 대는 그런 좋지 않은 PSB 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행장과 부행장 사이에도 당신을 임명해준 백과 나를 임명해준 백이 서로 다른데 우리 위아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과정에서 좀 잡음도 나오는 이런 상당한 악습이 좀 있었습니다. 기업이 순탄하게 흘러가기 어려웠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문화가 강조되지만 수직적인 어떤 계열, 일사불란한 체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손태승 신임, 1년 됐죠. 신임이라고 하긴 그렇고 손태승 현재 우리은행장 체제로 들어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수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태승 행장은 지주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과점 주주 측과도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번 인사를 단행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새로운 조직 문화와 또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젊은 인사들로 임원 인사가 단행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은행은 이제 민영원 과정까지도 모두 다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훨씬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속내도 있겠지만 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이 정도의 인사를 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면 다른 금융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예측들이 나오고 있네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올 연말에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세계은행에서 임원의 80%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대부분 다 임기를 마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의 폭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행장 몇 명이 교체되느냐, 전무, 상무 몇 명이 승진하느냐 이런 어떤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젊은 피가 등장을 하고 또 외부 수혈이 되고 이런 좀 혁신적인, 쇄신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은행 허인행장도 최근에 기자들과 만나서 외부 수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권이 인사를 통해서 쇄신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찾아야 되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사가 계속 발표가 될지 조 기자가 계속 저희한테 업데이트를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조정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